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화대가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 안에 와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박을 심었습니다 오늘은 아 수박 수박을 키우는데 수박을 키워 가지고 언제 정도 따야 되는지 그리고 수박의 수정 방법 그러니까 앙꽃에다가 숫꽃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우스에는 지금 현재 한 15포기 정도의 수박이 심해져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오른쪽에 보이는게 일반 수박이구요 가운데가 이제 망고수박 제일 왼쪽편이 이제 애플수박을 심었습니다 제가 정식한 시기는 이 묘정을 정식한 시기는 5월 10일경 이렇게 심었습니다 일찍 심은거는 5월 5일 정도 심었구요 보통 한 5월 10일 내외로 해 가지고 심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일반 수박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일반 수박인데 지름이 한 15cm 정도 자랐고 큰거는 20cm 정도 자랐습니다 여기 이 수박이 제일 먼저 수정한 수박인데 요거는 거의 한 20cm 정도 이거는 이제 수확하려면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망고수박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보이시죠 요쪽에 또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요쪽도 달렸고 망고수박도 달렸고 애플수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모종을 산게 아니고 작년에 씨를 받아 가지고 애플수박을 먹고 남은 씨를 보관했다가 오래 심었는데요 이게 저도 실험을 해보는데 이게 잘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씨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상태고 망고수박은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박꽃이 있습니다 요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박이 안 달린 것도 있고 아래쪽에 수박이 달린 게 있습니다 작은 수박이 미니 수박이 달린 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수꽃입니다 이 수꽃을 따 가지고 꽃잎을 좀 제친 상태에서 꽃잎을 제친 상태에서 꽃잎을 이렇게 좀 제쳐 가지고 이 안꽃에 안꽃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안꽃 가운데에다가 꽃가루를 살짝 묻혀 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이거 수정하는 시간은 보통 한 8시에서 오전 11시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꽃에서 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꽃 숲꽃이 있더라도 수정시켜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전에 한 8시에서 11시 정도에 수정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박에 어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심고 나서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보통 이렇게 금방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정하고 나서 45일 정도 되면 이제 완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 크기가 커 가지고 수확하시면 안 익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박을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통은 다 이제 수작업으로 수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작업을 수정했을 때 여기 수정한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 두시는지 아니면 따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다가 이거 번호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저 오른쪽부터 해 가지고 왼쪽부터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15번 이렇게 붙여 가지고 번호 이제 그러니까 15번 요거 같은 경우에 한 15번에 며칠 날 수정했다 이렇게 날짜를 적어 가지고 한 45일 40일에서 45일 정도 경과 했을 때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수박을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수박을 심고 나서 수정을 하는 시기에 수정을 한 시기 이후에 이제 한 40일 이후가 돼 가지고 수확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이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 키워 가지고 별도로 내가 수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아 이 수박이 이제 요거는 지금 큰데요 한 동전 500원 짜리 동전 정도 자랐을 때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한 40일 정도 이후에 수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박 이제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